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총 수천만 원을 받고 토익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전직 토익 강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7,665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은 각각 벌금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동기도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한 것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얻고자 부정행위를 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홍 씨는 듣기 평가가 끝난 뒤 읽기 평가 시간에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시험 시작 전 화장실 변기나 라디에이터 주변에 휴대전화를 숨겨뒀다가 본인이 작성한 답안 쪽지를 촬영해 의뢰인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습니다. 의뢰인들 역시 화장실에 숨겨놓은 휴대전화를 통해 홍 씨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홍 씨는 본인이 작성한 답안 쪽지를 화장실에 숨겨 의뢰인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약속한 위치에 숨겨놓으면 의뢰인이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부정행위 한 번에 1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아 모두 8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약점으로 잡아 의뢰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홍 씨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